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레드입니다 아웃워드 자 이번 편은 저번 편에 예고한 대로 이제 이 게임에서 얻을 수 있는 차르스톤을 구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딩에서 주는 차르스톤을 제외하고 총 2개의 차르스톤을 더 얻을 수 있는데요 일단 저번 화에 이제 컴플렉스 산을 갔을 때 그 주변에서 이제 보물 사냥이라는 새로운 히든 퀘스트를 받았죠 그래서 여기에 첫번째 단서를 보시면은 사막에 묻힌 배의 선실로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브라사르의 사막으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막에 오시면은 누가 봐도 배처럼 생긴 말라버린 난파선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퀘스트를 읽어보시면은 사막에 묻힌 배의 선실로 가라고 그러는데 이 맵에서 유일하게 있는게 저 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 배까지 가주시면 돼요 근데 저 배 근처에 가려면은 조금 골치 아픈 일이 하나 있는데 저기 주변에 강력한 몬스터가 살거든요 저희가 몇번씩 언급을 했던 몬스터긴 한데 바로 멘티코어라는 몬스터에요 이 게임에서 가장 강력한 몬스터들 중에 하나의 몬스터입니다 그래서 선실로 좀 안전하게 들어가시려면은 잡고 들어가시는게 좋아요 그래서 이번편은 맨티코어 잡는 것도 겸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더워서 더위에 걸릴 수도 있는데 그럴때는 그 더위 막아주는 음식 좀 먹어주면 되거든요 예를 들면 바늘차 같은거 그럼 이렇게 온도가 내려갑니다 저기 있죠? 저기 큰 전갈처럼 생긴 몬스터가 있는데 제가 바로 멘티코어예요 일단 매우 강하고 데미지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준비를 단단히 하고 가야됩니다 자칫하면 죽을수도 있어요 지배폭션으로 독저항도 높여주셔야 되구요 쟤는 이제 상태이상 중에 하나인 독을 걸기 때문에 하지만! 저희 한 이쯤 오셨으면은 장비도 많이 갖춰주셨고 싸우기도 수월할겁니다 아마 무리없이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속성은 불이 약점이구요 그래서 불속성으로 잡아주시는게 제일 좋긴 한데 일단 뭐 퍼프 걸 수 있는거 다 뽑읍시다 그 다음에 충격저항 늘려주시고 그 다음에 마나 한번 채우죠? 혹시 모르니까 장비도 바꾸고 유인해봅시다 이렇게 미사일을 발사하는데 미사일만 어떻게 좀 막아주시면 되요 미사일도 좀 아프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독저항 걸리시면은 해석제 먹어주면 되구요 이 몬스터가 원래 이렇게 약한 몬스터가 아닌데 지금 저희 스펙이 많이 강해져서 그래요 지금 스탯을 보시면은 스탯이 많이 높죠? 지금 데미지만 해도 88짜리고 저항들이 다 순수하게 높기 때문에 데미지도 덜 받으면서 잡을 수 있는거에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선실이 있습니다 들어오시면은 번개 상어가 하나 있을거에요 전기 상어가 하나 있는데 전기 상어도 하나 잡으셔야 됩니다 들어오면은 이렇게 있어요 이한테 맞으면은 원소저항 디버프가 걸리는데 이 디버프가 걸려있는 상태에서 속성 데미지를 맞으면은 속성 데미지가 25% 더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안 맞는게 제일 좋긴 하지만 맞아도 상관없어요 애초에 제 공격 자체가 속성 공격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그 첫번째 단서인 서막에 묻힌 배우 선실의 이 문서가 있습니다 읽어보시면은 지독한 모래를 이겨내셨군요 아 축하합니다 이제 당신은 자이언트 숲의 그늘 아래에 있는 말벌집 안을 샅샅이 뒤져야 됩니다 말벌의 독과 독침을 극복하십시오 하고 이제 두번째 단서로 자이언트 숲의 말벌집 내부를 뒤지세요 라고 나와요 그래서 다시 엠엔카브르 숲으로 돌아가셔가지고 하이브를 가셔야 돼요 하이브도 이제 위치가 여러 곳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특정 위치를 가셔야 됩니다 일단 나와서 나와서 다시 하이브 숲으로 아 여기 그 멘티코어가 잡은 벌레들이 몇 마리 있네요 바밍 행하고 엠엔카르 숲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엠엔카르 숲에 도착을 했구요 눈앞에 보이는게 바로 하이브거든요 지도상에 보시면은 이제 거대한 하이브라는 위치가 있습니다 이 아랫게 아니고 이 위에거에요 거대한 하이브 이제 이 근처로 오시면은 이렇게 말벌집들이 굉장히 많은데 보시면은 큰 말벌집 있죠 근데 저기로도 들어갈 수 있는데 이제 여기 단서에 위치한 말벌집 내부는 바로 이 왼쪽에 있는 이 조그만한 하이브입니다 여기는 이제 하이브의 덫인데 여기 안에도 몬스터가 좀 많이 살거든요 그래서 버프를 충분히 하시고 들어가셔야 안전하게 사냥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하이브 그 나무장룡들 중에서 좀 큰 애가 사는데 독속성에는 좀 강할거에요 그래서 불속성으로 바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다이그덧 제일 좋은 방법은 들어오자마자 문장을 깝니다 그리고 유인을 해요 잡기 쉽게 오우 쉽혔네요 스킬이 하지만 손쉽게 잡아주시고 말벌같은거 터지는데 피하셔도 되지만 데미지가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 편이 아니라서 맞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전투 끝나시면은 룬 보호를 룬힐로 바꾸시면은 룬힐이 되죠 여기 파밍할 것들 몇개 있으니깐 챙겨가실 분들은 챙겨가시고 여기에 이제 두번째 단서가 있습니다 냉독에는 흠뻑 빠진 발톱과 송건이가 내 보물을 찾을 수 없게 당신을 막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계속 나아가서 두려움 없는 타운가 같으십시오 하고 힌트를 줍니다 근데 이 아래 보시면은 이렇게 뭔가 그 독 액체가 있고 제가 그 신성한 늪지에서 봤던 몬스터가 있죠 그래서 이 힌트는 이제 신성한 습지에 있는 특정도 장소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성한 습지로 이동해 주시면 되요 네 신성한 습지에 도착을 했구요 이제 저희가 가야될 위치는 이제 이곳이에요 여기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한번도 안갔었는데 숨겨진 던전이 하나 있거든요 딱히 숨겨진건 아니고 그냥 입구가 보이긴 하는데 저희가 한번도 안갔던 곳이에요 빛의 탑을 지나서 가셔도 되구요 아니면은 다리가 놓인 위치를 통해서 해당 위치까지 가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저 괴물들이 싸우고 있는 곳을 지나와서 다리를 건너가시구요 그 다음에 위로 쭉 올라갑니다 저 보면은 저 옆에 저 높게 솟아오른 무언가가 있죠 저 근처에도 몬스터가 살고 들어가도 몬스터가 나오기 때문에 버프를 이 앞에서 미리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면 공룡들이 있어요 상태 이상은 안거니깐 그냥 원소 저항은 안 띄우고 가겠습니다 얘네는 일단 무시하고 들어갈게요 일단 안에 있는 몬스터가 먼저기 때문에 들어갑니다 스테코사우루스의 굴 들어오시면 바로 문장 깝니다 쟤네가 인식을 하기 전에 원소 방해주세요 원소 방해주세요 네 이런식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어요 여기에 만화석이 몇개 있으니깐 만화석 같은거 캐주시구요 아이템도 오! 가베리 와인 없었는데 마침 아주 나이스 그다음에 여기에 파이투사우루스 뿌리라는게 하나가 확정적으로 드롭을 하구요 그다음에 기름도 챙겨가실 분들은 챙겨가시고 이렇게 만화석 중에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만 켤 수 있습니다 연기가 안 피어오르면 못 켜요 여기 보시면 이제 세번째 단서가 있어요 당신이 이것을 읽고 있다면 당신의 강인함에 박수로 보는 것이군요 당신은 내 보물이 단순한 싸구려 보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오래전에 그것을 사용하여 별이 없는 밤에도 길을 걸을 수 있었죠 그러나 나는 당신이 더 호전적인 용도를 찾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당신의 최종 목적자이자 나의 유산이 위치한 곳은 아브라사르의 오래된 부두입니다 레버를 돌리면 보물로 이어지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서가 아브라사르 사막에 오래된 부두 안으로 들어가서 레버를 돌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저희가 처음에 갔었던 사막으로 돌아가 주시면 되겠어요 저희가 가기 전에 한가지 확인할게 있는데 패스트를 보시면 골드리치 주위에 비차탑으로 돌아가서 유용한 미네랄 선물을 받으세요 이렇게 일주일 지나면 업데이트가 되어 있거든요 항상 그 라이트맨더를 잡고 일주일이 지나면은 이제 보스방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보스한테 말을 겁니다 그러면은 평화조약에 의한 선물을 받으러 온 건가 인간? 그래서 이게 뭐 대화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뭐 차르스턴 찾고 있는데 여기는 없지 않느냐? 너는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구나 차르스턴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첨탐의 모든 힘을 한데 모아도 수백 년이 넘게 걸리고 수집하는 것도 그만큼 어렵다 내가 제 하나는 조건에 만족하거라 라고 선물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만큼 차르스턴이 굉장히 희귀한 광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번에 그 광물을 선택했던 것처럼 이제 이렇게 다섯 가지의 광물 중에서 세 가지를 골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팔라디움 원하시면은 팔라디움 세 개 이렇게씩 주고요 그 다음 푸른물에는 두 개씩 주고요 그 다음에 코펄은 두 개씩 주입니다 뭐 이렇게 아이템 챙기고 이제 또 일주일 뒤에 다시 오라 그래요 그래서 또 일주일 기다렸다가 가시면은 또 아이템을 줍니다 이렇게 해서 라이트맨더 잡으시면은 아이템 일주일마다 오셔서 광물 획득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이제 단서 찾았던 것처럼 이제 아브라사르로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사막으로 돌아왔고요 이제 여기서 퀘스트를 보시면은 이제 오래된 부두 안으로 들어가서 레버를 돌려라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 맵에 보시면은 이제 이 난파선 위쪽에 버려진 부두가 있거든요 실제로 저 위치를 가시면은 개폐장치라는 곳에 들어갈 거예요 근데 개폐장치가 아니거든요 개폐장치에 아무리 둘러봐도 레버 같은 건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난파선에서 이렇게 오시면은 여기 입구가 하나 있고 여기 들어가는 곳이 이제 개폐장치인데 그 개폐장치가 아니고 저희는 이제 오래된 부두로 들어가야 됩니다 오래된 부두는 아래쪽에 있는 게 아니라 위쪽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 스톰타이탄 동굴 근처로 오셔서 여기 다리를 건너시고 다리를 건너서 길을 쭉 따라갑니다 저기 보시면 멀리에 저 폐허 같은 건물 있죠 그리고 이 앞에 보시면은 이렇게 뭔가 이제 형태를 알 수 없는 이런 뭔가 신전 같은 게 있는데 이 신전도 잠시 후에 이제 비밀이 또 밝혀질 겁니다 여기 이곳이요 이런 모양이 사막에 이제 여러 곳 있어요 저것도 잘 기억을 해두시고 이제 이쪽으로 오시면은 선인장 획득하고 여기 이렇게 집이 하나 있습니다 막 연기가 피오르고 있죠 이 안으로 들어가요 선착장 저장고 들어오시면은 여기 들어오면은 원래 아무것도 없거든요 여기 처음에 오시는 분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이 상자 하나만 있을 뿐인데 이제 만약에 보물창고 이 보물사냥 퀘스트를 하셔서 이제 네 번째 단서까지 오시면은 이 뒤에 레버가 생깁니다 이 레버가 그냥 왔을 때는 이 레버가 없어요 그래서 이 레버를 누르시면은 보물사냥 기록이 갱신되면서 오래된 부단의 보석을 획득하세요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러면은 여기로 내려와 보시면 여기에 바로 차르스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세 번째 차르스톤이에요 획득해 주시고 이러면은 보물사냥 퀘스트가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차르스톤 총 세 개를 얻었구요 이제 바로 네 번째 차르스톤을 얻으러 갈 건데요 네 번째 차르스톤도 여기 아브라사르 사막에 있어요 저희가 첫 번째 차르스톤은 이제 예전에 그 벤디블 퀘스트 할 때 웬디고 웬디고를 잡았던 타락한 무덤인가요? 거기 근처에 있는 무덤에서 가베리 와인 하나를 바치고 제가 차르스톤을 얻었구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차르스톤은 이제 전염병 의사가 있는 나크지구라트를 클리어하고 얻었구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방금처럼 보물사냥 퀘스트를 완료해서 얻었습니다 네 번째 차르스톤은 여기 보시면은 오른쪽에 요세라는 곳이 있거든요 요세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요세에서는 또 히든 퀘스트를 하나 추가로 받으실 수가 있는데 지금 눈앞에 보이는 저기가 바로 요세에요 실제로는 이제 전기연구실인가요? 던전 이름이 붙어있는데 저기를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제 이름이 안나와요 이쪽으로 쭉 따라서 입니다 여기 원래 그냥 내려가면은 이제 전기상어들을 많이 마주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돌아서 갈겁니다 돌아서 가면은 몬스터를 안 마주치고 갈 수 있어요 여기에도 보시면은 아까 봤었던 그 신전 같은 곳이 있죠 아까 저기 그 오래된 부두 저장고 갔을 때 있었던 그런 이런 신전 같은 곳이 여기에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제가 이제 이번 퀘스트를 클리어하고 나면은 여기가 전부 변화할 거거든요 절벽들이 있죠 이 절벽들을 타고 내려갈 거에요 그러면은 최대한 이제 상어들을 만나지 않고 가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 안에서 좀 싸울 일이 많아요 그래서 텐트 치고 자고 출발하도록 할게요 오우 낮이 되었네요 당신은 춥습니다 추울 때는 운기 버프 그 다음에 스태미나 다시 올려주시고 물드시고 전투형 장비로 교체할게요 아마 사망우가 한 마리 정도는 앞에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쵸? 무시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굳이 안 싸우셔도 돼요 보시면은 여기 문이 있고 전기 연구실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퍼즐을 풀어야 되는 던전인데 길도 좀 복잡하구요 퍼즐도 복잡한데 제가 이제 좀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들어오셔가지고 여기 버튼을 누르시면은 엘리베이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이 엘리베이터는 위아래로만 움직일 수 있고 일단 일단 최정상으로 올라가시면은 여기 이렇게 막혀있는데 이 막힌거 건너편에 저렇게 보라색 뭔가 보라색 달 같은게 있죠 저 달을 달이랑 상호작용을 하는게 이 던전의 목표입니다 저 다시 초기상태로 돌려주시고 그럼 여기 가운데 탈곳이 있죠 타고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버프를 할게요 들어가자마자 싸워야 하기 때문에 격노 집중 고기스튜 보타르 까지 먹고 충격저항도 미리 올려놓을게요 그 다음에 물리데미지 저항도 높여주시고 현재 마나 감소량이 90%입니다 들어가시면은 오른쪽에 저렇게 몬스터가 있거든요 렴 양운 렴 양운? 여기서 싸워줘요 아아 트랩을 까는걸 이겼네 트랩? 저 불타는 애한테 맞으면은 화상 걸립니다 화상 걸리면은 물로 지우면 된다 그랬죠 그리고 지금 고통 버프 고통 디버프는 받는 물리데미지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이것도 상태이상 제거제로 없앨게요 그 다음에 아이템 챙길거 있으시면 챙기시고 저는 좀 가방이 무거워질거 같으니까 굳이 챙기진 않을게요 오 포타주 그 다음에 여기서 동료를 뽑아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온 뭐지? 버그인가? 하하하하 여기 있으면 여기도 이렇게 막혀있죠 이것도 이제 나중에 다 뚫릴겁니다 동료를 왜 못 뽑는지 모르겠네 어? 아 이게 여기에도 생겼네요 여기에다 한번 써보죠 네 됐네요 이게 아마 여기에 먼저 생겼는데 제가 저기에다가 상호작용 하려고 그래가지고 좀 살짝 물린거 같아요 그 다음에 이쪽에 오시면은 여기에 선반 위에 파워코일이 있습니다 파워코일 하나 획득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쪽에 오시면은 문이 두개 있는데 이 문 두개에서 다 몬스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문장을 미리 까시고요 문장 여기서 쓰시는게 좋습니다 바람 문장 여시면은 이렇게 몬스터가 나와요 원소 방주 잡아주시고 여기 열면은 몬스터가 또 나옵니다 됐죠? 끌어올게요 야 너 거기서 어그로 끌면 안돼 라이트닝 볼트 이쪽으로 위납시다 제가 데미지가 높으면은 저한테 올거에요 어우 이 친구가 굉장히 쎄죠? 친구가 다 잡아줍니다 어우 또 파워코일 좋아요 그 다음에 상자 여시고 오 엘리트 사막벨 이것도 굉장히 좋은 아이템 중에 하나거든요 그 다음에 얘네는 보통 이제 만화석이랑 이 강철조각 화염석 이런걸 주로 주고요 마찬가지로 필요하신 분들만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물주머니가 없으니까 물주머니 하나 버리고요 이걸 먹읍시다 근데 지금 빈게 다시 먹어졌네요 이거 다시 주머니로 올리고 그 다음에 나갑니다 여기는 이렇게 그냥 파밍만 하는 곳이구요 제대로 된 길은 이 밑에요 범 다시 뽑고 룸 보호도 다시 걸고 그 다음에 지배랑 안개도 무조건 걸어야 이 데미지가 증가하겠죠 그 다음에 이쪽 보시면은 아래 내려가는 길이 있구요 그 다음에 이쪽 보시면은 아래 내려가는 길이 있구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내려오는 길이 있죠 저기 저기도 이따가 한번 돌아서 내려올겁니다 그 다음에 쭉 전진하시면은 또 내려가는 길이 있구요 여기 보시면 저렇게 비스트 골랩이 사있습니다 원소 방출 라이트닝 볼트 해서 잡아주시면 되고 일단 보라색으로 빛나는거 보니깐 여기 유령있죠 유령은 룬트랩으로 한방 그리고 이 친구 자체가 영성 데미지 검이기 때문에 또 귀신도 잘 잡아요 오케이 오케이 잡아주시고 아이템 챙겨주시고 그 다음 제가 알기로 여기에 소드 골렘이 한 마리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디 갔는지 없네요 일단 여기서 아이템 또 챙겨주시고 또 챙겨주시고 뭔가 뭔가 이렇게 해골들이 많이 있죠 뭔가 실험장인 것 같기도 하고 되게 좀 무서운 곳입니다 여기 그리고 두번째 파워컬이구요 파워컬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앞에 보시면은 여기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원래 저쪽으로 가도 되는데 어차피 저기 한번 더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갑니다 올라가셨다고 보면 저렇게 중간에 길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딴 쪽이고 내려오셨다면 길이 있는데 여길 내려갑니다 그러면은 아까 잠깐 봤었던 그 내려가는 길이 하나 있구요 여기 비스토골렘 양말이 있고 자 와줍니다 이쪽으로 내려가면은 아까 그 내려가는 길이구요 이쪽으로 오시면은 여기에 아이템이 몇개 있구요 올라와서 여기 뒤에 보시면 레버가 있습니다 레버를 누르면은 여기 이렇게 길이 열리구요 아이템 챙길 분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레버가 있는데 이 레버가 가장 중요한 레버에요 이 레버를 누르면은 이 엘리베이터 자체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그 위에도 잠겼던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가 이제 돌아가면서 열리게 돼요 그래서 다시 나와주시고 나와서 아까 안 갔던 길이 하나 있었죠 그쪽으로 갑니다 얘는 왜 선체로 죽었대? 이게 시간이 다 돼가지고 주웠나봐요 이쪽으로 와서 내려갑니다 여기는 깨끗한 물이구요 마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오른쪽에는 물고기가 있구요 네 푸른 새우가 나왔네요 일단 올라가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전기 사막이가 있습니다 가까이 가시면은 내려찍기 사용하고 사용하나니? 멀리 있으면 원거리 볼을 날려요 내려찍기에 맞으면은 혼란 상태에 걸려서 더 잘 자빠집니다 잡아주시고 사실 이 뒤에도 지금 전기 사막이가 하나 있는데 아까 저희가 레버 누르면서 엘리베이터 돌렸죠 그래서 저기 문이 닫힌 겁니다 그래서 쟤는 잡을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코일 랜턴이 하나 있구요 코일 랜턴은 예전에 그 벤더골 퀘스트 할 때 시에르조 마을에서 그 물 정수장치 하나 고쳤었죠 그때 줬었던 아이템 중에 하나가 코일 랜턴이거든요 그래서 친구 재소환 해주시고 친구 재소환 해주시고 잘 안먹히네요 한 번씩 그냥 여기 보시면은 좀 막 굉장히 특이한 돌 같은게 이렇게 들어있구요 여기 보시면은 뭔가 시체들 같은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상자에서 아이템 챙길거 있으시면 챙겨주시고 이 알파욕바 같은 경우에는 먹으면은 분노 상태를 얻기 때문에 챙겨주시는게 좋아요 여기서 아이템을 하나 어 여기도 아이템 있죠 또 아이템 챙기실 분들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이 안쪽으로 더 들어가면은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하자 하자 오 여기에 소드 굴렘이 왜 들어와있죠 놀래라 힘을 내 친구야 내가 다운 만들어줬어 하 오우 좋아 잘했어 전리품이 없네요 친구야 엘리베이터 타야돼 나 먼저 올라간다 그러면 올라갑시다 하하 올라오면은 여기 팔라디미 하나 있구요 켜주시고 여기는 저희가 왔던 곳인가요? 아까 그 처음에 그 기계실에 있었던 곳이죠 아까 여기 막혀있어서 못 들어갔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눌러서 아래 내려주시고 그 다음 층 엘리베이터에 탑니다 이렇게 하면은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겠죠 올라와 주시고 여기서 여기 보시면 아까 이 네버가 없었거든요 이 네버가 이 돌아가는 장치구요 그 다음에 여기 옆에 있는게 내려가는 장치입니다 내리고 또 다음 층 엘리베이터에 타요 타고 올라갑니다 올라오시면은 아까 그 보라색 구슬이 있었던 곳이 이제 엘리베이터 자체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열리게 됐어요 이 보라색 구슬에 작동을 합니다 이 신비로운 기계는 굉장히 낡았고 무수한 칼짝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아직 작동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던전밖의 무한가가 이 기계가 지닌 마법의 힘을 방해하는 것 같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하고 퀘스트가 받아지는데 이 신비한 기계가 받아지고 아브라사르 지역에 전기 연구실 밖에서 전파를 방해하는 것을 찾아 없애세요 라고 나옵니다 나가시면은 또 몬스터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버프를 하시고 갑시다 나가시면은 이제 좀 속성을 지닌 전기 속성을 지닌 소드 굴렘이 3마리 정도 있는데 3마리를 전부 잡아주셔야 돼요 근데 소드 굴렘 자체는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조심조심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많이 더우니깐 기후방어 포시 하나 드셔주시고 쓰겠죠 눈 트랩 까시고요 일렉트로 볼 원소 방출 원소 방출이 친구 때문에 안맞았네요 괜찮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잡아주시고 골렘 세검 하나 챙겨갈까요? 여기 조합법이 하나 있어서 골렘을 없으면은 전파방의 감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처에 있는 모든 골렘을 처치하세요 하고 다른 골렘들도 잡아달랍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총 3마리가 있어요 저기 한 마리 있구요 나머지 한 마리는 어딨죠? 일단 눈에 보이는 것부터 잡도록 하겠습니다 두 마리가 뭉치면은 좀 곤란하거든요 굉장히 세기 때문에 저기 있네요 한 마리 범 없어졌으니깐 뽑아주시고 일렉트리 볼 장전하시고 쏘시고 원소 방출 쏘시고 오! 이거 피했어? 감히? 오! 잘한다 친구가 데미지를 쏠쏠하게 넣어주죠 눈 트랩 까시고 일렉트리 볼 발사하시고 원소 방출 쏘시고 피하시면은 다시 룬트랩 장전하시고 원 투 오! 이거 또 피했어? 맞구요 공격합니다 얘한테 맞으면은 고통효과에 걸려요 그래서 데미지가 더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안 맞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게임에서 오! 파워포일 이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거는 안 맞는거에요 다크소울 같은 게임이기 때문에 안 맞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돌아오시면은 여기에 이제 유니크 아이템이 하나 있어요 그쵸? 여기 뭔가 그 뭐 많아야 나올 법한 그런 창 같은게 꽂혀있는데 이 창은 바로 원릭 창입니다 이 원릭 창은 전기 속성과 물리 데미지를 가진 창이구요 공격 속도가 무려 1.1짜리입니다 그래서 이 게임 내에서 가장 좋은 창 중에 하나에요 이 창을 여기 던전을 클리어하시면은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퀘스트가 전기 연구실의 내부에 기계로 돌아가시오라고 되어 있으니까 다시 돌아가서 아까 그 보라색 달같이 생긴거에 말을 걸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아까 그 사막 밖에서 봤었던 그 신전이랑 비슷하죠 여기도 이제 여기 전기 연구실 퀘스트를 클리어하면은 여기도 변화를 할 겁니다 그리고 골렘 세검은 제가 레시피를 다시 봤는데 세검 2개와 팔라듐 그 다음에 수정 가루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4개를 합쳐주시면은 이제 골렘 세검이 완전판이 돼요 이제 부서진게 아니고 완벽한 골렘 세검이 됩니다 이거 이제 그 거대 거대 대검인가요? 이 검도 나쁘지는 않은 겁니다 공격속도가 1.1이고 원래 대검이 공격속도가 대부분 느린데 이 검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빨라요 이것도 양성봉인데 1.1짜리죠 그래서 뭐 챙겨주시고 오 지금 또 많이 덥네요 아까 이 저항 포션을 먹었던 것 같은데 또 덥네 더울때는 이제 냉기버프를 쓰시거나 아니면은 물을 마셔도 더위 저항이 올라갑니다 그쵸? 냉기 더위방어 16 더위방어 10 해서 더위방어가 지금 54죠 더위방어가 40 정도만 넘어가면은 제가 알기론 온도가 내려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전기연구실 다시 입장해주시고 들어오셔서 보라색 달에 다시 말을 겁니다 그러면 머신이 작동하면서 팔라듬 기어가 삐걱거리기 시작하자 사막몰에서 뭔가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이 기계와 관련이 있는 다른 기계인 것일까요? 이렇게 문구가 뜨면서 신비한 기계도 완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밖으로 나가요 그러면은 아까 계속 언급했었던 그 신전같은 곳이 변화를 할거거든요 사막에 있는 모든 신전들이 전부 저렇게 바뀝니다 지금 보시면은 아래에서 뭐가 이렇게 올라왔죠? 재단이 그리고 이런 곳에서는 전부 이 화려한 상자를 찾으실 수가 있어요 이 화려한 상자에서는 좋은 아이템들만 나오고요 늑대검 이런 아이템들이 좀 비싸게 팔리는 아이템들이고 그 다음에 뭐 여러가지 좋은 아이템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전기연구실에서 있는 신전에서는 여기서는 차르스톤 을 주게 됩니다 바로 네번째 차르스톤이 돼요 드셔주시면은 이제 4개 차르스톤 까지 모았구요 마지막 차르스톤은 마지막 엔딩을 보고 나서 획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차르스톤을 다 모아주시면 되구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이번편은 원래 차르스톤 획득편이긴 한데 이제 저번화에 속삭이는 뼈 퀘스트를 완료하고 나서 푸른 나무에 뭔가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는 무언가가 있었죠 작동할 수 있는 뭔가가 있었는데 거기 작동에 필요한 아이템 까지 이번편에서 얻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막에서 얻을 수 있거든요 보시면은 저기에 옆에 벽이 쳐진 정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바로 여기 여기입니다 저기에 가면은 이제 유니크한 보스 몬스터가 살고 있구요 그 몬스터가 또 유니크한 아이템을 줍니다 그 아이템을 얻어서 네크로폴리스에 있는 푸른 나무까지 가져가 주시면 되요 일단 이번편은 거기까지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오시면 입구가 있는데 이 앞에 있는 얘는 이제 돌이 아니고 바위사막이에요 그래서 안닿게 조심하셔야 되구요 그 다음에 지금 가방이 좀 많이 무거운데 아이템을 좀 버려서 공간을 좀 확보하도록 할게요 여기에는 아이템들은 어차피 바로 안 사라지니깐 전두 끝나가 나서 다시 주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저기 보시면 이렇게 몬스터가 돌아다녀 그래서 버프를 해주시고 일단 비스토골렘이랑 일반 골렘을 먼저 잡아주셔야 돼요 얘는 아마 룬트랩 두 번 정도면 잡힐거구요 얘네는 영성 데미지에 좀 약한 편이라서 네 잡아주시고 오우 파워코일 그 다음에 저 쟤가 문제인데 저 흰색에 쟤가 진짜 센 애거든요 쟤를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앞에다가 문장 까시고 문 트랩 까시고 원소 방출 그래서 막으면서 원소 방출로 다운시키고 잡을거에요 근데 회복 속도도 굉장히 빠릅니다 보시면 회복 속도도 굉장히 빠르죠 그리고 얘는 그 슬레이 오브 더 스파이어인가요? 거기에 나오는 인공물이랑 좀 비슷해서 출혈이나 중독같은 디버프에 걸리지도 않아요 거의 완벽한 몹중에 하나라서 이렇게 이렇게 회피를 하기 때문에 쏘먹고서 다 가둬놓고 잡는게 더 좋습니다 이거 맞으면은 고통 디버프 걸리니까 그거 조심하시구요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원래 굉장히 강력한 몬스터 중에 하나에요 나침반 SO자 그래서 얘로부터 나침반나무 지팡이라는 이제 유니크 아이템을 얻어주시면 됩니다 또 이쪽으로 오시면은 여기 몬스터가 좀 더 있는데 무시하고 올라오시면은 여기에 화려한 상자가 있어요 또 아이템을 루팅 해주실 수가 있고 이거는 이제 물리 데미지 트리를 많이 가는 이제 검사분들한테 가장 좋은 마스크 중에 하나거든요 챙겨주시고 저 소독 얼른까지 잡죠 남겨놓으면 좀 그러니까 내 눈에 띄었으면 죽어야지 하하하하 잡아주시고 루팅 해주시고 여기 뭐 이렇게 뭔가 미라 같은게 있는데 저 미라의 의미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나침반의 수호자까지 잡고 이제 그 네크로폴리스로 돌아가서 이 나침반을 나침반 지팡이를 나침반 나무지팡이를 사용해보도록 할게요 아까 버린 아이템도 다시 주워주시고 네 다시 이제 에멘카르 숲에 도시 버그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레반트는 이제 마지막 퀘스트인 이 조상들의 중재자가 시작된 이후로는 이제 레반트에 출입을 못해요 그래서 레반트로는 못 가고 버그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럼 버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그로 돌아왔고요 이제 네크로폴리스로 내려갑니다 네크로폴리스는 이제 블루챔버 뒤쪽에 들어가는 문이 따로 있었죠 룬트랩은 못 없애나요 저거? 오! 오! 없어졌어 드디어 저거 오랫동안 남아있는거 되게 신경쓰였었는데 룬트랩을 하나 더 까니깐 터지네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갑니다 아이템들은 마을이라서 이게 계속 남아있어요 주워다가 팔면 되는데 저것도 당연하지만 여기에 유령이 있을겁니다 40일이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데미지 버프만 해주시고 여기는 한번에 샀죠 도와주시고 요! 아이템 줍고 여기는 봉인 해제가 났으니깐 그냥 앞으로 쭉 가서 내려가시면 됩니다 유령들이 리젠되긴 했을건데 아마 괜찮을거에요 이렇게 여기서 떨어지면 됩니다 오셔서 이 나침반 나무지팡이를 들고 계시면 여기에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사용하면 썩은 나무지팡이가 추가됩니다 그래서 나무지팡이가 이 썩은 나무의 힘을 빌려가지고 이렇게 지팡이가 변해요 그래서 원래 불속성이었는데 지금 빙속성으로 변했죠 이제 마법사 클래스가 사용하는 아이템인데 빙법사를 할 때 쓰는 지팡이예요 불속성이면 아까 그 나무지팡이 그대로 쓰시면 되고 빙속성이면 이걸로 바꿔주면 됩니다 근데 한번 바꾸면 못 바꿔요 한번 바꾸면 못 바꿉니다 그래서 바꿔실 때 주의하시고 유니카 아이템이기 때문에 다시 못 돌린다는 점 그리고 속삭이는 뼈 속삭이는 뼈한테 선조의 기억을 통해 가르침을 얻고 싶습니다 그러면 푸른 모래를 가져다 준다면 기억을 꺼내서 우리의 기억에 더하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가르침을 드릴 수 있어 푸른 모래를 지니고 계시면 줄 수 있어요 바라의 문장 안에서 물꽃 주문을 시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을 것이오 하지만 새로운 레반틴 화기는 이 자체로 불꽃 같은 것이니 아마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소 이런 마법을 사용하는 방법은 다양하니깐 말이오 이런 각종 힌트를 줍니다 또 주면은 또 다른 걸 알리고 스칼렛 레이디가 에멘 카르의 흥미로운 상자를 숨겨두었구만 비질 크리스탈 아래에 있어 나무 상자를 내버려두고 그 뒤에 있는 레버를 차서 통로를 따라간다면 세월의 실현은 모두 이겨낼 수 있을 만큼 많은 보석을 찾게 될 것이오 찾게 될 것이오 하고 이렇게 뭐 아이템에 대한 힌트들도 많이 줍니다 그래서 푸른 모래 많으신 분들은 말 거쳐가지고 여러 가지 힌트를 얻으시면 되고 아무튼 이번화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르스톤 두 개로 얻었고요 이제 다음 이야기는 마지막 스토리인 조상들의 중재자 진행하고 스토리의 엔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딩을 보고 난 뒤에도 준비된 에피소드가 몇개 있으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게임은 아웃워드였고요 지금까지 레드였습니다 뿅